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기를 처음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죠? 수학적인 부분이 저는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들 수학적인 개념을 어려워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취득하는 길이 멀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학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몇 번이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네 여러분 이제 그리스 문자라고 써있는 부분은 어떠한 내용을 나타낼 때 기호로 쓰는 그런 문자거든요 A같이 생겼죠? 우리 알파벳 A같이 생겼지 않습니까? 이것은 알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, 우리 수업하면서 우리 강사님들이 알파 그러면 저 알파는 뭐지? 그냥 기호로 나타낸다 또 베타, 이런 베타 또는 이런 감마 또는 델타, 입실론 아, 엡실론 이런 것들을 기호입니다 수식을 나타낼 때 기호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